아, 어떤가요는요. 어떤가요는요. 어떤가요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. 대리만족을 해주고 싶었어요. 저 자는 거예요. 물론 너무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늘 현실인? 그렇잖아요. 항상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나 항상 여행에 대한 갈구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. 항상 좀 떠나고 싶어하고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싶은, 그래서 풍경들도 되게 예쁘고 문구! 내가 이름 지어줬어요. 이를 가셔서 감사합니다. 이를 가셔서 감사합니다. 이를 가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넌 바로 마치고 싶은 편의점을 오지 마세요. 이재이는 터미리로 살던 곳 거긴 어떤가요 함께일 땐 잘 몰랐었네요 잠시 기대고 싶어서 생각나는 날 당신은 그리워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